야, 이거는 턱밑까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.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인기가 한 3년 넘게 좀 남았는데 좀..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이 더 의석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특검법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로 특검이 들어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총선의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200성은 조금 안 되는 정도 가져갈 것 같고 이제 여당이 100석 안팎으로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중립당이 좋은 결과를 거둘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딱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결과를 낸 것 같아요. 사실상 이제 야당하고 중립당이 합치면은 203분의 2 가반을 넘어가는 범야권이 큰 승리를 거둔 게 이번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겸허히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한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야당 쪽에서 가반을 차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걸 뭐 밀어붙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 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야 이거는 턱밑까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. 자 일단은 김건희 여사님의 특검 내용이 뭐 양주 고속도로인가? 관련 이제 여기가 좀 땅하고 뭐 디올 명품뱅 관련해가지고 뭔가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턱밑까지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근데 참 운이 좋게도 다른 이슈들 큰 이슈들이 생겨서 여기가 좀 묻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님,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 범위 넘어가는 형태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이거는 뭐 누구의 실득을 따지기보다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 그게 이 특검까지 덮을 만한 일사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공수를 받아보니 뭔가 야당 쪽 인사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국가적인 이슈, 연예계적인 이슈들이 뭔가 크게 빵 터져가지고 여기 좀 묻힐 여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정치판에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좀 있을까요? 어... 일단 5방기 하나 뽑아볼까요? 시름과 고난이 든다라는 형국이 들고 칼바람에 불긴부는데 어 일단은 저번에도 사실상 이 진보 쪽에서 의석 확보를 많이 한 사항이었잖아요. 사실상 그때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발현이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진보 쪽에 뭔가 행보를 보면은 서민들 입장, 시민 입장에서 저도 큰 뭔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실망한 느낌도 있었고요.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다양한 이제 좀 칼 같은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인기가 한 3년 넘게 좀 남았는데 좀 레임덕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치권에 수많은 이슈들이 펼쳐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거기 버 cucumber 2009 HBC 뉴스 defense 감사합니다.